가요계의 가장 뜨거운 남자 나우세요. 가요계의 가장 뜨거운 남자 나우세요.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이 음악이 끝나기 전까지만 내 손을 잡아줄래. 혹시 다 꿈이라면 너 절대 깨고 싶지 않아. 그 세상은 지루하고 무료해 계속 날 위로해줘. 이 시간이 영원하길 바란다면 이 모든 것이 아름다워 보인다면 모든 것만큼 자신감에 관심을 즐겨주지 않아. 내가 사랑을 주신다고 생각하니 Don't wake me up, up, up Don't wake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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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 아침이 오지락힐 난 기도해 Don't wake me up, up, up Don't wake me up 왕의 기왕, 바이브의 기왕은 태양 10년만에 솔로 앨범으로 돌아왔는데 지금 신곡 달링의 열풍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기적으로 난리 아닙니까 지금 발매동체 프랑스, 멕시코, 핀란드, 터키 등 23개국 음원 차트 1위는 당연하고요 미국 차트에 2위로 진입했습니다 역시 우리 형다운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